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입니다. 졸업생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정성으로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정든학교를 떠나 대학과 사회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여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자전교육의 자랑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큰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부모님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